공연하다가 팔을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가사가 있어요. 가사를 지금 외우게 하는 상황을 불렀고 팔을 울리면 그냥 소리를 짓려주세요. 자 연습해볼까요? 잠깐 끌면서 끌려주는 느낌으로 야! 아! 아! 이제 얼른 더 능게 되어있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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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나와!!! 야 secrets! 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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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역시 헬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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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드러머의 딸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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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ng. 안녕. 아주 큰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멋진 페스티벌입니다 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많이 열리는 만큼 이후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후에도 열리는 지금 이제 락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쓰진 않지만 페스티벌은 무슨 음악이다? 음악이다 페스티벌은? 예 락공연이 정말 단단하게 열리는 오늘 이쪽 노모시 페스티벌 뮤지션에 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멋있습니다 저희는 남은 외국은 앞선곡보다 조금 빡센곡인데요 아 한번 달려보고 저희도 전주의 좋은 추억을 또 서울로 올라가고 심지어 심지어 저희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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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음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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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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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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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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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